된다! 날라가! 짱만 했어! 여기 있는 걸 먹으면 어떡해! 이게 뭐야! 나무가 제자 새싹하모니 그래서 오늘은 어디? 오늘은 새싹하모니? 야외 촬영이야 맞아 맞아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 따뜻한 거죠? 뜨거워요 예능감을 넣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보다는 저는 빨리 받고 싶어요 비슷할까요? 뭐라는 게 있었구나 그럼 오늘 열심히 할 거죠 오늘 열심히 해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 오늘의 각오 한번 하면서 해줘 봐 자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항상 많이 봤던 예능이죠 무한도전에 비넥스북 기록들을 깨고 열차 달려서 따라잡기 맞아 태호 무한도전 맨날 보잖아 맞아 맞아 태호가 오늘 많이 낄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 맞아 하비캐리 해줄 거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노잼 그래서 오늘 해볼 챌린지는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60초 안에 젓가락으로 날아오는 셔틀국 많이 잡기 무려 52개 오 오 60초에 52개? 네 60초에 52개 무리한 도전 무 10초에 52개 10초에 52개 10초에 52개 10초에 52개 10초에 52개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 저는 젓가락질 잘하긴 해요 오 똑바로 잘한다고 그런 댓글들 많았어요 와 젓가락질 잘하는 남자 멋있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 제가 알기록 이게 정작입니다 이렇게 저 이렇게 잡아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내 귀에 뻑뻑이가 하고 왔어 이렇게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아니 이렇게요? 야 이렇게 잡아야지 왜 이렇게 잡고 있어 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와 스타일 있다 와 진짜 이게 형의 견성이야 이게 형만의 방법이라고 태호 형 젓가락질 한 거 봐봐 완전 웃겨 아이 이렇게 이렇게 나 그래서 난 보통 찍어 먹어 왜 이렇게 먹어 왜 그래 왜 그래 귀엽잖아 얘들아 그러면 해봐야 알지 그래 해보자 그럼 연습 게임 한 번 해볼게 연습 게임 한 3번만 맞아봐 연습 게임 한 3번만 맞아봐 준비 시작 아 공 줘 바로 자신 있다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잘 안돼 뭐야 뭐야 그렇지 이따가 알았다 이렇게 주면 되지 진짜 어려워 안 잡혀 아 바로바로 줘 조수 그렇지 잘하는데 그렇지 잘하는데 받쳐주는 손은 뭐야 자 그만 오케이 얼마 했어? 우리가 세워야 했어? 6개 했다 이미 애초에 이거 서브 넣은 것도 50개가 안 되는 거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던지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세 명으로 할게 나는 저기 안에서 응원할게 워우 시작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어디에 던지가 있는 거야? 형 디오도 잡을래? 너네 끝났어 시작 3 4 계속해 계속해 날려 계속 날려 계속 계속 얘들아 나 이건 안 될 거 같아 뭐야 뭐야 잘 날려 어머 그래 여러 개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아 끝났어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셋 도전 하나 둘 셋 자 내가 보기에는 많이 해야 돼 아 이거 다시 뒤로 오는데 바람 때문에 아니 바람 때문에 안 오잖아 뭐해 야 바람이 오우 여러분 23초 원산폭력 아우 미안 미안 원산폭력 아우 미안 미안 원산폭력 아우 미안 미안 4 3 2 1 이번엔 스태프분들이 다 해주시고 저희가 다 잡아 볼 겁니다 최대한 열심히 잡아보는 걸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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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잡은 개수 자기가 세기 오케이 최대한 자기 위치 원하는지 말기 진영을 갖춰 시작 오케이 잠깐만 하나 형 살짝 해봐요 앞으로 얼굴 맞았어 앞에 대응이 다 나오네 앞으로 안 와 하나 이야 이야 어 잡았다 하나 엄마 아 저 한 번 잡았어요 나도 한 번 잡았어 두 개 나 두 개 하나 더 못 잡았어 나 얼굴 되게 세게 맞았어 자 그러면 총 이렇게 우와 첫 번째 미션은 실패했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니 근데 첫 번째 미션이 유독 어려워 보였어 저희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다음 도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팝콘 두 번째 도전 60초 안에 튀어오르는 팝콘 많이 잡기 와 오케이 피어나무니 요리 교실 처음에 해볼 사람 가위바위보? 그러네 진 사람이 해봐 가위바위보 진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이 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저거 봐 무조건이나 저거 봐봐 약간 어떤 법칙 같은 거죠? 법칙 난 핑크를 캐야지 이번에 나는 이게 좀 고급스러워 보여 살짝 스펀지 촬영하는 거 같아 오케이 자 이제 불을 올릴게요 여러분 자나깨나 불 조심 오 하얀데기 점점 올라오고 있어 시작됐어요 그들이 온다 온다 아 이거 없는 거지 오오오오 준비 시작 대박 나 먹어볼래 오오오오 야 나 무서워 죽세다 와 정진없어 끝 끝 끝 끝 끝에도 얘네들이야 물에 닫아 맛있어? 하나 맛있어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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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올려야겠다 저는 실패했고요 네 방금 지웅이가 한 거 보니까 혼자서 하기엔 좀 무리한 도전이니까 저랑 임탁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김장들은 순간 팝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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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your body 오오오 오케이 갑니다 3 2 1 좋아 시작이다 시작했다 우와 잡았다 소울이 된다 날라가 야 네 옷에 붙었어 대박 잠깐만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여기 모아놨는데 오케이 아우 그만 난 결과는 난 짱만 했어 야 여기 있는 걸 먹으면 어떡해 이게 뭐야 인탁이 몇 개 했어? 하나 둘 형도 셋 같이 셋 셋 옷 잘 짜겠다 아홉 열 아 귀여워 열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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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이 했다 나 많이 했어 기호는 한 개 뭐..뭐야 야 근데.. 야 어떻게 1,46도 한 개 잡냐 나도 여기 몇 개 넣는데 이거 지금 잡은 거예요 내가 나눠봤을 때 네 개 있었어 비극이 넣어놨어 기호는 그래서 다섯 개 나 여기에 하나 넣었어 한 두 개 넣었어 여섯 개 스물 세 개 내가 봤을 땐 마지막 이 세 명이 가만히 있어 준비 시작 오케이 레츠 고 가라 종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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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오 어렵네 오케이 소울이 소울이 잘하네 소울이 잘하네 소울이 잘하네 소울이 잘하네 소울이 잘하네 소울이 잘하네 종섭아 너 가만히 있어 오 올라갔어 소울이 봐 야 이거 잡을 수 있어 와 장난 아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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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지금 한 다섯 개는 잡았다 이게 하나밖에 못 잡았어 야 좋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넷 넷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이겼다 We made it 서른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오케이 얘들아 이제 기뉴스 월드 레코드의 그 책이 나오잖아 이거 들고 한번 사진 찍어서 그 책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기뉴스 월드 레코드에 우리는 46개의 팝코드가 되었고 세계의 팝코드가 되었고 우리는 세계의 팝코드가 되었고 저희 책에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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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우리 여섯 명 다 같이 팀워크를 보여주십시다 네 왜 이렇게 건방지냐? 내 손이 좀 커 인타 와봐 너랑 나랑 비슷하지 않아? 형 진짜 조금만 다 써 그래 다 비슷비슷해 형 나랑 달라 그럼 한번 테스트랑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도전 뭐야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잘 지쳐 잘 지쳐요 잘 지쳐요 빨리 손 대 손 대 오케이 가 가 가 야 넘어졌어? 나 어저께 꿈 꿨는데 누가 넘어지는 꿈 꿨어 야 저게 넘어졌어 가다가 오 뭐야 3.5리터 오 내가 봤을 땐 오 됐어요 지금 한 4리터? 한 번만 더 해봐도 되나요? 기술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떨어뜨리지마 떨어뜨리지마 스텝 왜왜왜왜왜왜 헤이 오마이갓 들어가면 안되지 뭐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로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차분하게 심지어 이제 이제 양동이 작전 야 빨리 빨리 양동이 작전 빨리 빨리 잡아 빨리 빨리 어? 좀 많아 좀 많아 3.3? 오 3.5 3.5 3.5 근접했어요 바다가 되자 대싹하모니 바다가 되자 대싹하모니 바다하모니지 바다가 되자 바다하모니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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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 바다를 만듭시다 좋아요 윤기여 너 이렇게 왜 넣어? 이렇게 넣으면 물이 나오잖아 물이 마 어? 내가 그게 좀 더 절 줄 알았어 최대한 물 손실을 줄여 자 마지막 도전 시작 새싹 아 바다 야 잘한다 좋다 흘리지마 이번엔 좀 잘 돼 한 10초 남았을 때 양동이 작전 쓴다? 우리 빨라진 건데 그럼? 우리 빨라진 건데 그럼? 우리 빨라졌어 우리 빨라졌어 수고하십니다 가 4 4 4 얘들아 1 오케이 오 3.5L 채웠어 3.5L 3.5L 힘 부족한데?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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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와 3.5L 오 몰래 살짝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안 들어갔어 김현수 기록은? 못겠네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늘긴 늘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 1번 실패 2번 성공 2번 성공 3번 아쉽게 아쉽게 실패 아쉽게 최고의 새싹을 이번에도 뽑아보겠습니다 잔인하게 한번 뽑겠습니다 냉정하게 잔인하게 잔인하게 냉정하게 하나 둘 셋 태호 손 다들 나를 너무 좋아하네 왜? 소울이 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이기면 3개나 있어 그러니까 재미 뽑았어 아 왜 뽑은 거야 두 사람은 왜 고르셨죠? 웃겨서 얘는 그냥 나 좋아해 얘는 그냥 나 좋아해 그런가 봐 들켰네 안 돼 소울이 왜 뽑았어? 소울도 태호 형 좋아하죠 그냥 태호 형 아니요 그냥 저 재밌어요 봐봐 나 오늘 잘했어 나 오늘 열심히 했다 따라라라 썩 달갑지 않은 수요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아 오늘은 뭔가 다르게 좀 살짝 삐뚤하게 따아 따라라라 따아 방송 나왔던 네 마이크만 꺼져있을 수도 있어 따아 따아 감사합니다 아 참 이거 찹찹하네요 페어 축하하구요 그럼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깐요 열심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도전 1편을 진행해봤고 2편도 나와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와 닭이 대박이다 와 닭이 대박이다 전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 진짜 미치겠네 어 정신 점프 어 화낸지만 해도 참 cause 진짜 너무 Section Section Over 아멘